발가락 건강과 스포츠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학생들을 만나러 휘문중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.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가락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던 이유는 저도 운동을 직업적으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좋은 기대는 아니지만 내 기대가 적중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. 이 운동선수들의 모든 발가락들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가락들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부상과 고통들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서 이번 기회는 이 발가락 운동용구가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발가락 운동용구가 전달되고 더 좋은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